이게 이제 갈치 쏘리매예요. 근데 오늘은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자기는 서서요. 여기서 내가 서서니까. 갈치가 많아서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나중에 고춧가루가 못 살리면 또 위에 얹어야 돼요. 마누. 응? 응. 그리고 된장. 된장 이것만 넣으면 돼요. 생강성. 응. 생강성은 조금 맑게 넣더라. 응? 응. 그리고 간장. 저세. 그, 이왕. 아, ㄴät Ventura. 그리고, 소스 대신 É這うよね? 네. 만약에 다 파 trois money, 넣었노? 넣을게요 잡자라니 좋네 네 됐어요 잡자라니 요렇게 됐죠 불을 켰는데 불을 일단 놨어요 무 버터 넣어야지 무 버터 넣어요 무만 넣어요 무만 넣어요 무만 넣어요 이거 푹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양파넣고 그 다음에 갈치 넣고 할거니까 다 다 다 푸박하고 양파넣고 타면 돼서 푸박 양파 소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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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지? 좀 더 넣어야지? 됐어 wellness hoe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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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고춧가루 오쥬하고 다 진짜리 저것 다 넣어 여기잖아 볶아 여기 실컷 먹어야지. 응? 응. 기쁘고. 맛있게 됐다. 오, 칼씨름 잘 됐네. 응. 와, 칼씨름 아주 싱싱하게 아주 양도 많고 잘 됐네요. 음. 응. 양념장이 딱 내 입맛에 맞는다. 응, 잘했어. 칼씨름 다 됐습니다. 응. 오늘도 밀가루를 발라서 씹을거야. 응. 노곤노곤하게 치기라고. 응. 노곤노곤하게. 이거는 금방 익는 거니까. 응. 이건 금방 익어. 응. 불소송을 내가 할게, 자기야. 응. 자기는 튀겨. 두 마리 챙겨야 돼. 세 마리 될 거 같아. 근데 고기가 안 익어. 안 익어. 네. 마요. 야채씨 relative. 고기를 물을 넣어줄게요. 으응. 마요채씨. 다 свое. 다 먹어. 다육ana. 요기의 stop. 응. 다육ana. 고춧가루는 맛이 없던 소름이 그렇게 된다고 이건 한번 올려 이렇게 이렇게 아니 한번 뒤져줘 이러면 밥을 곧 익었어 그럼 아쉽다 할 때 끊으면 돼요 자기가 봐서 아쉽다 할 때 과자맛 튀김 잘된대요 자, 눈바닥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 갈치 그리고 생선 튀김 이게 무슨 튀김이지 가자미 가자미 무슨 가짐이지? 모르겠어 그냥 가자미 가자미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왜냐면은 양반이요 이틀 전에 내 아플 때 혼자 나 안 치고요 닭고기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나도요 좋아하는 거 생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생선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어저께 헷갖고 이것도 콩밥이에요 밑에 우리 밭에 아줌마가 이제 가끔씩 서로 주거니 밖에는 이렇게 뭐 있으면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줬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일단은 음 음 같이 저기 같이 응 나 먹을게 같이 내가 줄게 이거 먹을게 응 거기 응 난 설렁을 먹어 이제 음 거기 가자미 가자미 응 뼈 뼈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잘 찍혀주고 맛있어 밀가루 조금 부쳐갖고 응 전부는 다 가지고 먹어봐야 자기야 맛있어 응 어우 뜨겁다 생선은 손 안 벌리면 못 먹어 응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이건 비빈게 아니잖아 응 비빈게 손 버렸을 때 음 생선 맛있게 응 이건 비빈게 아니잖아 응 이건 비빈게 아니잖아 응 뼈 뼈 응 응 내가 또 하나 매운탕은 또 나 지금 먹어야지 매운탕? 응 좋지 난 생선 좋아한다 왜 고기도 가끔씩 먹고 싶어 응 왜 고기도 가끔씩 먹고 싶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국물은 어디 갔나 봐. 오늘 좋아. 아, 국물성한데? 응. 응. 무. 무, 이거 쓸 거야. 응. 응. 맛있어? 응.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응. 사실 밀가루 좀 넣고, 튀기니까 더 맛있네. 밀가루? 응. 응. 근데? 응.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볼까? 음. 고소하네. 응. 과자미는 비린게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과자미는 비린게 아니니까. 응. 먹기가 좋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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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국물 좀 떠줄까 응 응 이 사람 국물 맛있어 응 응 오 잘 심 음 음 음 다 좋았어요 무거 맛있네 무거 맛있네 호박도 맛있고 큽니다 이제 레시아 고춧가루 사이사이 다 섞어가지고 오늘 생각보다 맛있다 사이사이 다 섞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응 아 국물도 맛있고 맛있다 응 물이 아까 국물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생겼네 많이 응 많이 생겼지 아 무에서 생겼노 그치 무에서 나오지 응 신기합니다 아 예 김치 맛있을땐 먹어라 고춧가루가 맛있으니까 김치는 맛있는거야 김치 Це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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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춧가루 Didn't I think this was the first time of the produce the chicken 밥도 같이 먹을까? 됐어 응, John 응 응, John 형 한 분 좀 더 넣었어, 2분 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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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응 아이쿠 먹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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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